이번 영상은요 대형 전체 풀코스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에 타시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준비 되시면 손을 드시면 사인을 주실 겁니다 그럼 좌측 깜빡이 켜고 기다리시면 멘트가 들립니다 자 그러면 사이드 브레이크 내리시고 자 기어 1단 또는 2단 편하신 대로 출발하겠습니다 삑 소리 나면 깜빡이 끄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깜빡이 끄십니다 자 앞에 횡단보도 한번 정지해야 됩니다 정지는 3cm 이내 정지선에서 안 그러면 채점기가 오른쪽에 시계가 보일 거예요 시계가 가야 됩니다 1초 됐죠? 바로 출발 3cm 이내에 안 쓰시면 초가 안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살짝 당겨주셔야 됩니다 자 경사로는 1m 이내에 멈추시면 되고 그냥 가면 실격입니다 자 클러치 밟고 정지 자 3초 되면 갑니다 자 방클러치 엑셀 밟으면서 클러치 다 들고 자 평행 주차 항색선이랑 5cm 떨어져서 가고요 그리고 내 차가 앞에 오른쪽 옆에 연석의 절반 정도 오면 스탑합니다 연석의 절반 정도 스탑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다 돌리시고요 자 후진 기어 넣으시고 출발합니다 우중자입니다 똑같은 평행 주차 공식입니다 주차 공간 꼭지점 저쪽 왼쪽 꼭지점에 내 차 꽁무니랑 사선이 맞으면 스탑 핸들 그거 푸시고 세 바퀴 그 다음에 뒤로 후진 자 뒷바퀴가 항색선을 살짝 물리게 정지하시면 됩니다 항색선 살짝 물리게 자 이제 왼쪽 다 돌리고 뒷바퀴가 항색선을 살짝 물리게 이제 오른쪽 보시고 들어갑니다 자 센서 보시면 뒷바퀴 센서가 불이 들어올거에요 자 센서 들어왔죠 자 뒷바퀴 센서 들어왔고 앞바퀴 센서까지 두 개 다 들어와야 돼요 보시면서 자 센서 두 개 들어오면 됐습니다 그럼 다시 일단 넣으시고 출발 자 이제 핸들 오른쪽으로 가면서요 자 왼쪽으로 붙으면 안되고 오른쪽으로 붙으시고 오른쪽 황색선 보이죠 저 오른쪽 우측 황색선이 내 번호판에 걸칠 때 핸들 다 돌리시면 돼요 자 번호판 걸쳤죠 다 돌립니다 다 돌리고 이제 우측 핸다 앞바퀴 핸다 물바지를 보시고 황색선에 물리면서 갑니다 여기서부터 천천히 가시면서 자 방클러치로만 클러치를 살짝 살짝 깔짝깔짝 대시면서 오른발은 브레이크 위에 있습니다 지금 자 클러치로만 깔짝깔짝 물바지 보이죠 물바지가 자 항색선을 타고 갑니다 무리를 걷듯이 방클러치로만 깔짝깔짝 자 다른데 안 보세요 오른쪽만 보시면 돼요 다른데 볼 필요 없어요 왼쪽 불안해 하지 마세요 딱 맞으니까 항색선만 자 이렇게 가다보면 쭉 핸들은 안 돌리는데 벌어질거에요 벌어진다는 얘기는 우측은 더 이상 보지 마세요 이제 왼쪽을 보시고 왼쪽 물바지가 똑같이 항색선 위에 올라갔죠 자 똑같이 이렇게 타고 가는 겁니다 곡선이니까 왼쪽 다른데 볼 필요 없어요 자 물바지만 항색선을 그냥 타고 가듯이 클러치와 브레이크만 사용합니다 다른데 사용 안합니다 자 2분안에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 돌려서 자 첫번째 돌발 정지 깜빡히 키시고 삐비살이 꺼지면 출발 자 앞에 교차로인데 교차로에서 정지할때도 마찬가지 3cm 이내에 멈추셔야지 전체 시간이 멈춰있습니다 시간이 멈춰있습니다 시간이 정지해 있습니다 멀리 멈추시면 시간 가요 클러치 밟고 30cm 이내에 딱 멈추면 초가 안갈거에요 자 39초에서 멈춰있는거 보이죠 더 이상 안갑니다 출발 파란불 들어오면 다시 초 갑니다 출발 자 여기가 두번째 돌발인데 돌발 안나와요 한번 나왔기 때문에 돌발은 5군데 중에 한군데 랜덤으로 나옵니다 자 자 커브 튤때 조심하시고 자 노란선 뒷바퀴 보면서 뒷바퀴가 연속 안타게 자 줍니다 자 풀고 자 자 자 대시보드 정면에 있는 대시보드 정면에 대시보드에 앞에 황색선이 안보일때 뒷바퀴 보면서 꺾으시면 돼요 어 커브 튤때는 아니면 우측에 있는 연속이 내 어깨를 지날 때 뒷바퀴 보면서 꺾으셔도 되고요 자 자 황색선이 안보일때 뒷바퀴 보면서 자 됐습니다 자 자 저 신호는 뭐 통과하셨으면 통과합니다 자 좌측 카페 키시고 자 통과할게요 자 항색선은 가도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자 교차로 돌고 나면 또 돌발 나오는데 돌발이 아까 한번 나왔으니까 안 나온다고 그랬죠 자 돌발 없으니까 편안하게 엑셀을 20kg 안 넣기 한 10kg 일단 넣고 엑셀 살짝 밟으면 10kg 좀 넣어요 예 그러면 시간 충분히 여유있어요 자 철길 걷는 뭐 자 철길 걷는 뭐 클러치 밟고 자 마찬가지로 30cm 이내에 멈추면 오른쪽 채점기 보이죠 초가 1초 되면 출발 자 가속구간 자 가속구간들 다들 어려워하죠 자 속도부터 냈다가 2단 3단 넣었다가 2단 넣는게 힘들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가속구간은 기어변속 먼저 할거에요 기어변속 여기는 기어변속 과제 속도 과제 두가지를 하는건데 기어변속 과제 먼저 합니다 자 2단으로 진입을 하셔야 되요 자 2단 진입합니다 자 클러치 찬치 들고 자 채점기 보면 변속 깜빡깜빡거리죠 깜빡깜빡거리고 딱 멈춥니다 멈췄죠 그러면 3단 2단 넣고 바로 엑셀 풀엑셀 자 속도 줄입니다 20 이하로 자 이렇게 기어변속 먼저 한거에요 기어변속 먼저 해도 감점 안먹습니다 과제를 두가지를 나눠서 하시면 되는거에요 자 이제 1단을 넣으셔도 되고 2단으로 진입을 하셔도 돼요 자 굴절은 자 굴절은 자 굴절은 자 두가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 3cm 맞추고 핸들 다 꺾고 물받이 맞추고 다시 후진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 우리 학원에서 많이 가르치죠 그죠 두번만에 도는거고 그 다음에 한번만에 도는거 두가지 다 알려드립니다 우선 먼저 한번만에 먼저 돌아볼게요 자 일단 넣고 자 오른쪽 최대한 붙으셔야 돼요 한번만에 돌려면 자 오른쪽 사이드 미러보시고 물받이 보시면 자 타이어 보시면 거의 노란색을 밟을 듯 말 듯 자 밟을 듯 말 듯 자 두번만에 가는거 먼저 설명할게요 자 앞에 범퍼 보시면 30cm 됐죠 자 요정도 띄웠습니다 자 보이시죠 하단골 동그란골 자 여기서 왼쪽으로 다 돌리고 자 오른쪽 물받이 보세요 물받이가 앞에 정면에 있는 항색선에 살짝 닿으면 정지 한 40cm 온거에요 자 핸들 풀고 자 다시 후진 넣고 40cm 빼겠죠 항색선에 걸쳐야 되니까 하단골 보시고 번호판이 항색선에 걸치면 스타 자 걸쳐있죠 보이시죠 자 왼쪽 다 돌리고 일단 넣고 출발 우측 좌측 안걸리고 이렇게 꺾입니다 자 꺾어지는거 보이죠 자 이걸 한번에 하는거에요 방금 나눠서 멈췄다가 꺾고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 30cm 40cm를 그냥 70cm로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 거리 지금 범퍼랑 항색선 거리 보이시나요 이게 아까 나눠서 한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한번에 꺾는거에요 이걸 정확하게 맞추면 한번에 꺾어지는거고 정확하게 못 맞추면 뒷바퀴든 앞바퀴든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뒷바퀴가 걸리면 수정이 힘들어요 그래서 좀 더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앞바퀴 수정이 쉽다라는거 앞바퀴 수정은 앞바퀴 수정이 쉬우니까 뒷바퀴는 최대한 안걸리게 꺾으시고 자 왼쪽 오른쪽 뒷바퀴는 안걸려요 그죠 왼쪽 뒷바퀴 앞바퀴 보세요 걸리나 안걸리나 자 자 이렇게 자 걸릴 것 같으면 스탑 그죠 걸리죠 그만큼 약간 더 앞으로 갔다는 얘기에요 이럴때는 수정을 해 주셔야 돼 정확하게 못 맞추면 한번에 못 나갑니다 조금만 빼시고 네 자 5cm 뒤로 더 뺐어야 되는데 한 5cm 10cm 자 덜 빼서 한번에 못 나간거에요 자 T자 나갈때 한번에 나가볼게요 자 설명하느라 자 왼쪽 붙어서 왼쪽에 마찬가지 황색선이랑 한 10cm 띄우고 들어가시는데요 자 저희는 여기를 자 50cm 띄우라고 가리킵니다 저희 전분하고는 자 앞으로 더 가도 되고 덜 가도 돼요 단지 핸들 각도만 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저희는 그래서 요정도 범퍼랑 요정도 맞추고 한바퀴 4분의 1 한바퀴 4분의 1 정도 50cm 띄우고 한바퀴 4분의 1 합니다 왼쪽 사이드 미루 보시고 물바지가 항색선에 걸리면 스탑 자 항색선에 걸려있는거 보이죠 이제 왼쪽으로 다 돌리고 푸짓 넣고 들어갑니다 주차 T자 코스는 공식이 약간씩 틀립니다 학원마다 다 틀린 공식이 아니에요 다 맞는 공식인데 방법이 틀릴뿐인 거예요 스타 핸들 푸시고 뒤로 확인되었습니다 나오면 정지 확인되었습니다 자 T자 나가는 코스는 굴절이랑 똑같아요 이번에도 한번에 나가볼게요 이번에 자 보시고 자 이렇게 자 하단걸 보세요 대충 2배죠 그렇죠 2배정도 자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 뒷바퀴 보면 뒷바퀴 전혀 안걸려요 자 왼쪽 봅니다 왼쪽 걸릴거 같으면 자 걸립니다 그죠 아슬아슬 걸리죠 여러분 푸시면 돼요 이게 더 빨라요 운전을 한번에 나가는거고 자 오른쪽 다 돌리고 자 그래서 3cm 두번에 꺾는 공식을 하시든 아니면 한번에 꺾는 공식을 하시든 상관은 없는데 한번에 꺾는 공식은 중요한게 뭐다 앞바퀴가 약간 걸리듯 말듯하게 맞추시라는거에요 뒷바퀴 걸리면 골치 아파져요 자 한번에 나가는게 솔직히 어려워요 정확하게 못맞추면 저도 10번을 하면 6번은 한번에 나가야 되는데 자 우측 앞바퀴 켜시고 10번을 하면 6번 정도 나가는데 4번 정도는 약간 걸리듯 말듯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에 꺾는 공식을 잘 안 가르켜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한다라는게 쉬운게 아니거든요 저도 어떨 때는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한번에 다 나가지는데 10번 다 나가지는데 어떨 때는 4번밖에 안 나가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수정 공식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차할 때 수정하잖아요 그죠 주차하다가 옆에 차 부딪힐 것 같으면 수정하잖아요 그 수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뒷공 무늬에 어디에 어디가 부딪히냐에 따라서 수정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수정이 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상으로 대형 전체 풀코스 영상 보여드렸는데 좀 아쉬운거는 한번에 다 꺾어서 들어갔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한번에 다 꺾고 들어가는게 아쉽게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한번에 굴절 다 꺾고 들어가는거 몇번 보여드릴게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저희 대형 풀코스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영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일요일마다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긍정의 에너지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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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